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그런 기소탄원신청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영장기각을 원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탄원신청서를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아마 제출하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면 뭐라도 또 해야 되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탄원서에 당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당직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질적으로 그런 영장실질검사를 행하는 그런 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영장실질검사에서 영장이 발부될 것 같습니까? 정상적인 그런 사회라면 정상적인 예상이 가능하지만 판사가 어떤 분인지도 중요하고 판사의 정치적 성향도 중요하고 그렇게 이제 사회가 변화되어버렸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돼봐야 발부가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이한 한국사회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외관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 정상적인 사회하고는 한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어떻게 될지도 참 궁금하네요. 탄원서 제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작은 제목 단 것이 참 호소력이 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평등하고 우리가 기소장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호소한 내용을 보게 되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질이 참 나쁘고 정거물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이런 경우라면 당연하게 판사가 영장을 그렇게 검사 쪽 이야기를 받아들여야겠지만 나라가 하도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특혜가 주어질 수 없는 것이 민주공화국인데 오늘 민주의원 6명이 빼고 동참한 이재명 탄원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탄원 중앙당 44만, 신민단체 38만, 당직자 175명, 시도당별 6만 5천, 민주당 보좌진 428명 물론 이런 탄원서 제출을 두고 강제성이 이렇게 가미가 됐다 이렇게 해서 불만을 토로하신 분도 계시네요. 한 당직자는 탄원서 서명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대신에 사실상 강제로 서명을 받아오라는 지시가 각 부서에 하달됐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각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무조건 서명하라는 식의 일처리에 반발이 많았다. 민주당이 하는 일처리 방식이란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일사분란하게 모든 것을 다 처리하니까. 민주당이 참 문제가 많죠. 문제를 입이 아플 정도인데 한국의 헌정사에서 정당이 득표수 조작에 깊숙이 관여한 경우는 처음일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때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4월 16일 날 보정값을 스스로 고백한 사람이 선거를 직접적으로 이끌었던 이건형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자 전략기획본부장. 그 양반이 우리가 보정값을 사용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정값을 사용했다는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것. 만들어진 것의 원료에 해당하는 것이 규칙인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숫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특정 후보안께서 표를 빼앗고 다른 후보안께 표를 더해 주는 그런 득표수 증가와 감소작업을 했는데 그거를 이건형 씨가 자복한 거지 않습니까? 전국 차원의 보정값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본인이 2020년도 4월 16일 날 발표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빅데이터를 사용했다니 그렇게 양정철 씨도 떠들고 다녔는데 빅데이터는 무슨 빅데이터입니까?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조작을 통해 가지고 2020년 4.15 총선에 대한 전국 차원의 부정선거를 진행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의 정당이 그렇게 선거 부정에 깊숙이 관여한 경우는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 외에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외에는 그냥 그렇게 선거 부정까지 하면서 자유당이 있네. 자유당이야 1960년대 이야기니까. 이재명 탄원서를 제출하는 걸 보면 딱하니까 또 그렇게 하겠지만 이재명 씨는 참 깊숙이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이 올해 상반기에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책이거든요. 이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룬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첫 번째 총론을 다루고 그다음 다룬 것이 3구 대선에서 득표수 조작이 어떻게 있었는가. 이거를 낱낱이 다룬 책인 거죠. 이 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공직선거인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수 조작을 총 몇 표를 했고 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을 낱낱이 공개한 책이지 않습니까? 이런 책이 나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판매 가처분 신청 이런 거 내가지고 책이 배포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정도로 파괴력이 큰 책이죠. 이 책에 나오는 것이 240만 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120만 표를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전국에서 훔치고 그것을 고스란히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 줬으니까 마이너스 120만 표 플러스 120만 표 해가지고 240만 표를 이렇게 총 조작한 거죠. 사전투표 조작 규모가 240만 표를 이동시켰는데 불구하고 14만여 표 차이로 패배한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 도덕놈들 3구는 뭘 다루고 있습니까? 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는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첫 번째는 경상북도에는 놀랍게도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전국하고 비슷하게 조작을 했는데 경상북도에는 관내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조작이 거의 없었죠. 조작값이 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대구시 같은 경우도 조작값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 15만 표니까 15만 표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8만 표 정도만 더 훔쳤으면 8만 표 뺏고 8만 표 대주게 되면 이 팔에 16이니까 16만 표 조작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걸 다 공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탄원수와 관련된 것 이재명 씨가 패배한 것 그리고 그렇게 성부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0.73%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대한 2위 제기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모든 투표가 다 끝나기 전 새벽 무렵에 패배를 자인한 것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재명 씨가 계양을의 지역구를 넘겨받아 가지고 지역구에 출마한 것 그 지역구 성부도 10%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 계양을의 미래통합당 후보가 좀 약치하지 않습니까?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 있죠. 그렇지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10%를 마이너스 처리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 준 플러스 10%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실물 투표지들이 다 없어졌는데 이제 선거부정을 어떻게 다룹니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선거사범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한이 끝났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많은 분들은 투표지를 투표함이 늦기 때문에 투표함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투표함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산조작을 했으면 투표지 분류기라든지 투표지 분류기를 제어하는 그런 pc 같은 데에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포렌식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다 감추고 은폐하더라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 후보별 득표수는 고스란히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모든 선거에 대한 후보별 득표수가 현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투표지들을 다 인멸시키고 투표지 분류기에 남아있는 전산조작 흔적들을 다 포멧팅을 해가고 없애더라도 그 선거 사기를 진행한 사람들이 제거할 수 없는 것이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본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이름으로 다 발표한 거죠. 그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종 득표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득표수를 분석해 들어가게 되면 숫자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자원에서 240만 표 정도를 조작했다. 이런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엄청난 일입니까 공직선거에 신뢰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단순 합산해 가지고 발표한 것이 아니고 그 숫자를 임의대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률적으로 빼앗고 어떤 사람이 일률적으로 여러분들 더하는 그런 조작을 해 가지고 그 숫자를 새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했더라 그걸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죠. 이 모든 작업들이 다 가능한 것은 실물위조투표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숫자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꼼짝없이 선거사기범죄의 전무가 다 드러난 거죠. 결국은 이렇게 민간이 전혀 보수를 받지 않고 발표를 하면 결국 한국의 지도청이나 한국 국민들이 어떤 나라의 체제에서 선거가 차지하고 있는 그 막중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나설 수 있느냐는 문제는 제가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참 도둑놈들 3구 대통령 선거에요. 이재명 씨가 당연히 대통령이 될 뻔했는데 왜 못됐는가라는 부분을 숫자 분석을 통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를 가지고 다루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제야 전문가라는 훌륭한 그런 분석가가 있었고 또 다행스럽게 제가 20대에 이런 숫자를 분석하는 훈련을 받았고 오랜 시간 동안 작가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았지만 그래도 숫자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으로 다 나오게 된 겁니다. 정상사회는 아닙니다. 최소한 한국사회는. 선거를 도덕질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도 받아들여져 봐야 받아들여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것이 이 혼탁한 시대의 등대와 같은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인이 쓴 신학과 역사학을 그렇게 조화시켜서 쓴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세계사책입니다. 아주 귀한 책이고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한번 도전해보시고 여러분의 그런 시야나 안목이나 또 지식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